오늘 복문 23,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방탄과 모든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옛습성과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그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저주 속에 살 때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짓된 욕망들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영원한 주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부패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 땅에서 육신으로 묶인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패한 정서와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과 뜻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의 몸으로 낮추어 우리 수준과 비슷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로 향하는 마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과 육신에 대해 아깝거나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적 세계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령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세속적인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욕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바뀐다는 것은 소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땅에서 육신의 형통과 자신의 의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돈을 믿고 좋아하며 돈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자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고 하늘 소망과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은혜가 부어지자 세상의 배척과 고난, 가난, 육신의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새 소망과 믿음이 바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려면 그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받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아 새롭게 되었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소망이 바뀌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돈이 좋고 육신의 형통과 쾌락을 향해 마음이 흐르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아 새롭게 되었다면 새 사람입니다. 결국 소망이 바뀌어야 제대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째 새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옛 사람의 특징은 먼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욕구와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 옛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란 바른 길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이끌고 길로 인도하는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욕심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배만 채우고 호요식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유혹의 욕심이 그 말씀을 막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는 존재라서 편하게 자고 배부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육신이 배부르고 편안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 배부르고 편안한 것이 잠시 동안은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행복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편안해도 병에 걸리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다 그 병을 고치면 한동안 살만하고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늙어서 몸이 약해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면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했다고 생각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죽자고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쓰고 매달리고 전전긍긍했다는 것이 허무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허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더 무섭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국 조계종 불교의 큰 스님인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허약해진 몸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40년 이상을 암자에서 수행에 몰두한 성철 스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던 겁니다. 죽음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제자들이 녹음기를 들고 서울대 병원을 찾아와서 큰 스님이 죽기 전에 무충생들에게 전할 한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불자들은 책상을 쳐가면서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끝내 침묵 속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성철 스님이 생전에 전한 법어들 중에 언덕에 올라 돌아보니 산과 강을 유구한데 인생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빨려들어가는 한 점의 티끌과 같이 무상할 뿐이라고 읊었습니다. 이런 말을 죽기 전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성철 스님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 어느 불교에 심취한 의사가 불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의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참된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을 둘러싼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것을 줬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정체성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길에는 복음의 진리가 나침판이 되어 망망대에 같은 세상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삶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과 달라 잘 먹고 배부르게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는 참 만족이 없고 참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육신이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는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결함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 만족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참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행복과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을 외면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는 것을 만족으로 삼아 살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의 욕심은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살면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다의 소금물로 그 목마름을 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둘째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이제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여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거부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 고착상태라고 말합니다. 픽세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착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변화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심지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어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좋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으로 퇴보를 불러옵니다. 이런 자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나이 든 사람이나 신세대나 할 것 없이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빠지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리고 급격히 건강이 기울어지는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까?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 18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시절의 상태는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또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했습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마음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 온갖 죄를 짓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인격을 더럽히고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주대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본문 20,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했습니다. 진리란? 참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십자가 복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경건 훈련을 시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철저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담고 제자가 되고 일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오 신령한 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성도다운 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매사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촉구합니다. 부패한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정신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장난 수준의 사변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의 음란한 여신인 아데미를 주된 신으로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과거를 뒤돌아보니 과거의 상식과 가치관과 목표와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나서 보니 너무나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짓거리였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알고 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방탕한 옛 습관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내 삶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넘나들며 타협하는 불신앙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애매한 형이상학적인 정신 승리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악하고 음란 현실 문화를 이기고 극복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탁상공론 같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몸소 실천하시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살려고 움직일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의 기둥이자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양심이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극지로 달리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의 재난과 재앙이 덮쳐오는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로 인하여 그 땅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으로 살려면 단지 안다는 지식인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믿는다는 신앙인의 수준으로 도 부족합니다. 그 알고 믿는 것을 새 삶으로 연결시키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생활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직도 구습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생활로 연결시킬 정도가 되려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방치하던 것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음란과 탐심에 빠지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가는 그날까지 더욱 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